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강달러 현상까지도 또 대형주들의 아쉬운 실적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어두웠습니다. 오늘 김태윤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몸살이는 외국인 숨고르기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기관 쪽 수급이 먼저 매도세가 강화됐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세를 강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워낙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동의 정세 불안과 관련된 흑해, 홍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최근에 12월, 11월 시장이 올라왔었을 때는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스크 온 심리가 상당히 강화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요인을 몇 가지로만 살펴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고요. 또 이 부진한 중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치에 대한 미치지 못하는 부양책들이 아직까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부양책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UBS에서 S&P500 관련해서 목표치가 기존의 4,850포인트에서 5,15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피, PBR도 아직까지 0,800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겠으나 언제든지 지정학적 이슈는 순식간에 반등이 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대해보고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또 대형주들의 아쉬운 실적, 여기에 또 부진한 중국 경기까지 겹쳤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에 하락한 국내 증시이지만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닿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시선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시장이 어두워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해운주입니다. 대한해운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좋고요. 또한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에도 외국인들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산부 토건도 위치해 있고요. 또 김동선 부사장의 힘으로 한화 갤러리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풍재직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MFM 코리아에도 이렇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주인 3S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엑스몬과 캡스톤 파트너스에도 외국인들의 시선이 닿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노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외국인들의 시선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 특징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환율이 움직이니까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다. 이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목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주 하나, 특징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시장이 앞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근에 이슈 부각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상승과 함께 탄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종목이 날 것 같아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특징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VC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리튼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등을 했다.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 올라갔었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사실 이런 VC 기업들,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투자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금리가 다시 한 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같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IPO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IPO 종목들 중에서 HP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 우진 엠텍이라는 기업들이 있어서 기관 수요 측에서 상당히 좋은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HP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캡스톤 파트너스의 좋은 흐름과 함께 전반적으로 흥행이 또 괜찮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VC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 번 또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시장이 워낙 천연가스, 유가, 해운, 이런 곡물, 식량 이쪽 테마들 말 그대로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해치성 테마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와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었을 때는 사실 시간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케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트레이딩의 종목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낙폭이 상당히 확대된 상황에서 코스피, ADR도 어느 정도 지금 70대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서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또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구간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개별 테마보다는 그동안 좀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에 시장 조정과 함께 빠졌던 종목들을 오히려 밑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뽑았던 거는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캡스톤 파트너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캡스톤 파트너스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한국전력의 기관의 시선이 닿아졌고요. 티웨이 항공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에 대한 또 신규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맥코리 인프라와 DB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시선주에는 LNF의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시선이 닿았고요. 또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비올에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이어서 광무에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고요. 건기식 관련주로 꼽히는 코스맥스 MBT 그리고 전자금융 관련주로 한국전자금융에도 이렇게 기관의 시선이 닿아줬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수급 10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기관은 장분간 좀 숨거리게 하고 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들, 아직은 매도세가 최근에 좀 강했던 모습에서 오늘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뚜렷하게 사들이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관 특징주 중에서 뽑았던 종목은 이왕이면 추세가 좀 살아 있으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래 올라올 수 있는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맥스 MBT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맥스 MBT, 건기식 쪽 관련해서 ODM이나 OEM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항상 시장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단기 수입 기준으로 흑자 전환, 올해 예상이 된다는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중국 향 실적 호조나 해외 법인 쪽에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채널 위주의 주력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동사의 호주 법인 쪽에서 주요 고객사 중에서 중국 내에서 상당히 건기식 쪽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점유율 상단에 있는 호주 기업이 동사의 일대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관련해서 건기식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코스맥스 MBT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돌려봤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건기식 쪽 관련해서는 노바렉스나 아니면 코스맥스 MBT 이런 종목들을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꺾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바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중기 추세나 이런 것들 회선 없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낙폭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또 1%대 중반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거나 정상화됐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대 한 7,300원 정도 부분을 좀 돌파를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제가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ADX, ATR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지표나 방향성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단, 하단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느 정도의 기숙적 저항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맥스 MBT를 꼽아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주는 캡스톤 파트너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베스트 시선주를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한국인을 또 믿어보겠습니다. 3일 연상 한국인 믿을 거고요. 기관 종목을 하나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MBT 한번 믿어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매수가 말씀을 드리면 6,650원에서 6,750원 그리고 목표가는 7,300원.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주약가는 6,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또 기관의 시선주인 코스맥스 MBT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매니저님과 함께 시선주 알아봤는데요. 오늘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매일 오전 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튜브 MBM굴드 검색하시면 오전 8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날그날에 핵심 이슈가 있을 겁니다. 미국 장의 시황이나 아니면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그 전날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딱 3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 8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선주는 MBM굴드 김태훈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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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